플로렌스의 고귀한 푸른 장미 칼로스 파울로 글로리어스 3세대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르고 지도자는 그 책임을 다한다 나는 그렇게 배워왔다 언제든 어디서든 말이다 푸른 장미를 국화로 삼는다 썩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당대의 사정보다야 지금이 중요한 것이다 범술은 왕족으로서 당연한 소유 너 역시 허리에 차고 있는 그 검이 단순한 장식품은 아닐 테지 안그런가? 내게 승리를 가져오도록